최근 마트나 편의점 마감 시간에 맞춰 떠리 상품을 사려는 이른바 마감 런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밥상 물가 부담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. 한때 MZ세대가 내 즐거움이 최고라면서 명품관으로 달려드는 오픈런이 유행했을 때와는 대조적입니다. 짠테크 소비는 의류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죠.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를 고객사로 둔 OEM 업체 한세시럽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 미국 주요 고객사 갭 매출이 늘어난 것도 성장에 기여했습니다. 갓성비 시대,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비었습니다.